김수문 경상북도 의원이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지원 및 장애후 안전권리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취적인 인물에게 언론인들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위클럽이 주최하는 본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신방은 100여개 언론사와 네트워크를 결성, 공동취재, 보도를 하는 새로운 뉴스전문 포털사이트 피포이TV 및 국민의 소리TV를 개국하여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다수의 SNS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일간지와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언론 관련 강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바람직한 언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